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대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걸려간다고 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망한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고 영은 온갖 상한 맘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대인을 불쌍히 여겨 두소서 흐르지 않을 거도 느리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이의 대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복잡한 사랑의 손 나를 호루만 지셨네 예수여 이 대인이 다시 눈물입니다 우리 주여가 이제는 안경적소요 내 몸은 이제는 무엇인지 이젠 모두가 못살네 우리 주여 예수께서 계속 나와 함께 계신다고 계속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눈여 이 대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닫힙니다 주를 위해 닫힙니다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우리는 numa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우리 Vedanta